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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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고 아직 기다려 몇 단 바꿀지 몰라 클러치 떼지 말고 하지 2단 쓸 수도 있고 3단 쓸 수도 있어요 2단 바꿉시다 지금 이렇게 워치로 바라면서 1, 2, 3, 2, 3 2단 내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뭐야 안 돼 클러치 밟아야지 안 밟아 클러치 밟아야지 2단 신호 꺼졌다니까 2단 넣고 2단 제대로 넣고 신호 밟아 2단 제대로 클러치 밟아야지 1, 2, 3, 4 출발 4단 배썰 밟고 2단 내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야지 안 밟아줘 네 2단 아니 클러치 밟아야지 2단 신호 꺼졌다니까 신호 꺼졌다니까 2단 넣고 2단 제대로 넣고 신호박격 이래 제대로 클래치 밟아야지 출발 괜찮다 못가 보니때문에 감사합니다